자 오늘 배울 표현 트럼프와 앙숙 뉴욕타임즈가 전격적으로 화해를 했는데 화해를 해봤자 친구이자 적 애증관계죠 친구이자 적 애증관계 프레너미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 프레너미 이거를 실제로 CNN이 어제 이 표현을 썼어요 신조어 같은 거예요? 신조어인데 CNN이 공식적으로 써버린 거죠 트럼프와 뉴욕타임즈는 프레너미 He is my frenemy, she is my frenemy 나는 많다 I have many frenemies 애증관계, 친구이자 적인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트럼프와 뉴욕타임즈의 관계 CNN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 is my frene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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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썬킴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모님과의 사이가 매우 좋으시죠? We are frenemies Frenemy Good morning Good morning We are